화의 경력 김건이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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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을 하시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노동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주 120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후보시절 윤석열이 주 120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5일 일하고 포영의 의념에 관해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라는 거지요! 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쏘올랐나 봐. 하지만 정부 여당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노동위원회 정책을 2030 청년들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연석열! 엠제트 세대들이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단 한 명도 주 69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들이 희망하는 노동시간은 주당 42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기업이 일이 많을 때 사람을 기계처럼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얘기하며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참 영어 좋아하는데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근무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개험민국! 이미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약 39일이나 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도덕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죽음의 일터로 벌어놓는 윤석열 가만 놔두면 우리가 죽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직시피하겠지요. 외쳐보겠습니다. 주 69시간 장기노동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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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계약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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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한이 예뻐시지. 보좌하니 엮어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뿐이라도 뱀뱀처럼 귀고 만장 오망 구성 구왕 무친 온 나라를 비쏘시며 말아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와 이렇게 똥방! 즐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보좌하니 엮어치네 보좌하니 엮어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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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 지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171회는 한비연화주별에는 내년지역에 겪는 흘러내지는데 지금 organisation Dispatch 군장에 우리는 한산을 사서 이번 안에 전략을 받게 되는 첫 이집에 면을 한산에 예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군대는